그리고 아이린 또 하나가 있어. 슈퍼 덕후 컴퓨터에서 알아낸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오! 아이린의 순발력 천재! 응? 이게 뭔 소리지? 아 각종 방송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화제가 됐었군. 한번 볼까요? 라이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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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저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어떻게 알아? 뒤에서 약간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서 어? 하고 봤는데 떨어졌어. 뭔가 뭔가 어? 얘 좀 불길한데 하면 떨어지는 걸 잡았다든지 그런 적이 있어? 살면서? 언젠간에 있었겠지. 너 에프! 너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너 약간 우리 무시했어. 황 느껴졌어. 아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? 등급 조정한다니까? 가져와 너. 너 파 할래? 파? 에프 에할래? 파? 너 파야. 오빠. 너의 잠재되어 있는 초능력을 우리가 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무시당할지 몰랐다. 뭐야? 뭐야? 에프 어디 갔어? 에프 어디 갔어? 야 이게 네가 등급 조정하면 안 돼. 등급 조정을 우리가 하는 거야. 에프 더 푼 회이야? 어쨌든 우리 이거 참가 번호 1번. 좋아. 아이린을 위해서 우리 게임 개발 팀장이 또 있어? 그래. 자 아이린의 순발력과 미모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일명 심쿵 아이컨택 댄스. 방법은 간단해. 번호가 달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아이린이 춤을 추다가 우리가 번호를 부를 거야. 그러면 바로 그 번호에 맞는 카메라를 찾아서 아이컨택을 하고 춤을 추면 되는 거야. 아이고 쉽네 이거. 그렇지. 자 외치는 거는 우리 게임 개발 팀장님께서 외쳐줄 거야. 자 과연 우리 아이린이 얼굴 천력과 그리고 어떤 스피디한 집중력. 아이린의 아이컨택 댄스 뮤직. 좋아. 어 블루키. 1번. 2번. 4번. 5. 7번. 2번. 5. 좀 빠르게 해볼까? 1번. 아 6번. 춤이 뭐야? 춤이 뭐야? 2번. 2번.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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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계속 2번. 2번. 심해자라 2번. 아 그러다가 6번. 그러다가 6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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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번 봤다 3번. 4번 봤다 3번. 4번 봤다 3번. 2번 봤다 6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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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리. F. 아 이걸 못했어. 막판에 숨질렸어. 우리 인상만 보면 A 가져와. A 가져와. A 가져와. 아 이리 와. 아 이리 와. 이 사람을 해볼게. 근데 아이린 말고 슈기는 되게 둔감하다고 그러네. 저런 제보가 있는데. 슈퍼다고 쿵쿵쿵쿵쿵. 이래서. 슈기는 좀 느리다. 어 좀 그런 거 있어요. 폭죽이 터져도 안 돌다고. 이거 퐁! 터졌는데 한 박자 치고 어! 애들이 지금 이렇게 놀랄 때 뭐가 터졌나? 이렇게 어쨌든 약간 좀 둔한데? 자 그럼 슬기 가자! 슬기! 어... 자 게임 개발팀자님 출동! 카메라 익혀! 자 아이린도 통과하기 쉽지 않았어 자 뮤직! 좋아워! 좋아워... 자 어떤 카메라로 출발할까? 그래 6번 가자 6번 6번 4번 3번 이야 여유롭다 여유로운데? 그럼 2번 갈 수 있어 2번? 오우! 1번 빠른데? 야 빠른데? 5번 2번 2번 와... 자연스러워 4번 와... 자연스러워 4번 나 이제 빠르게 간다 1번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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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6번 2번 6번 2번 너무 잘했어 아 이게 뭐야 우리는... 아 우리는 실력은 절대 보지 않아 아... 어? 지금 혹시 등급을 못 받은 친구들 있나? 저요 여기... 예리랑 웬디 웬디 예리 한번 도전해볼래? 예리 한번 가볼래? 네 가볼게 어? 저 제품 좋아 에이 아 우리 이렇게... 회수하기 없죠 진짜 신나하니까... 좀 이상한데? 이번에는 글로벌이니까 웬디가 넘버를 영어로 불러주는 거 어때 어? 괜찮지? 웬디가 여기 옆에서 마음껏 해야 되죠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리듬을 타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쇼크핀 뭐였잖아? 로샤블레시지 Let's start with one 어떻게... 헷갈려 어... 6 2 5 오 이거 어렵다 어... 멘지 왜 이렇게 화났어? 왜? 뭐... 어... 이게 조금... 4 5 5 5 3 3 3 뭐라고? 뭐였어? 암모가 2 2 3 3 뭐라고? 2 2 3 2 3 2 6 1 4 4 오케이 오케이 아 웬디 왜 과연했지? 아니 웬디는 우리가 아이돌 999 조그를 시키면 되니까 아이돌 999의 대윤정 선생님이에요 응 웬디 잘 봤어 잘 봤어